이 후보는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려놓았습니다. 알다시피 이 후보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추진해오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가 크고 지속적이자 내려놓았고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비판들이 일자 과감하게 선대위를 지금 다시 꼬리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라면 그래도 아니,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침조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 사과는 무슨 사과야. 양침조로 그대로 가면 돼.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전역 제작진이 천공수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17개월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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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는 시작human Looking For The dites 그리고 Saf warn Jesusux승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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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node 영국의 한국을 영국으로 요청시 offensive Italy Women's couple of virtual fund을 해야 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되었습니다. EDM Q&Đ